염앱은 더 짧네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뭐 제일 어려운 난이도 버전으로 하고 있는게 아닐까 너무 좋고 여기서 숙이지 말고 점프해야되나? 어허허 주의주의 주의주의 아예 부탄이 뭔가 딱 안맞아 바로가기에는 좀 무서운데 으흐 아 나이스 매섭다 이거 세이브는 언제 주니 말하자마자 음 너 빨리 누르나 왜 점프가 되지 않는가 제발 워워워워 오우 으흐 오우 깔끔해 오허 위험했어요 만약에 저거 거묵꽃 아니고 가시였으면 스읍 혹시? 아 제발 와 세이브 100개 안주시네 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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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ts 오어 brow 오빠 오uur 이거 쓰리예요 이걸 한 방에 와 마지막 구간 한 방에 왔어 대박 요게 마리오 쓰리입니다 와, 마지막 기계 맥혔다 와우 아, 잠깐만 굳이 바로 뛸 필요는 없었어 파워가 나오는 맵이 아니였어, 그 때? 안 돼, 안 돼, 너무, 너무 오래 버텼어 아, 진심 오케이 밑에서 쏴야 돼 잘못 샀다면 거북이가 죽는다구요 그래서 좀 높게 났나? 오케에이 여거죠 헐 처음에 그냥 들어갔으면 깼겠네 아니, 여기까지 맞겠... 처음에 망토 맞아가지고 망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케에이 오케에이 오케 오케 나이스 던져 던져놋 던져놋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맵이 길지 않습니다 자, 40초 와우 너무 소름 아, 제발 화살 블럭에 걸렸네 화살 블럭에 걸렸네 요거지 아, 제발 아, 제발 아, 자꾸 벽 점프를 해야돼 오 끝? 예이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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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서 외국 스트리머들이 토너먼트 때 사용했던 모든 맵들을 클리어 해봤네요